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이번 생은 이대로 이렇게 끝나나 보다. 또는 아 이번 생은 글렀어. 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을 하염없이 기고 있거나 뜻대로 풀리지 않아 몹시 깝깝한 상황에 몰렸을 게 분명합니다. 더 답답하고 처참한 기분이 드는 것은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죠. 이럴수록 마음가짐을 바르게 가져야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기엔 세월이 남아도 너무도 한참 남았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라는 말이 있죠.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누가 압니까? 우리 인생야말로 전형적인 대기만성일지 말입니다. 아직 그 때가 안 된 거죠. 길고 짧은 것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겁니다. 지금의 위기, 지금의 좌절, 지금의 체념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다 잡고 반전의 기회를 잡아 새로운 인생을 향해 나가기 위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고 생각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첫 번째, 원망하지 마라. 자꾸 원망의 버릇하면 지금의 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기보다는 스스로를 올감해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허우적거리면 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늪처럼 원망하면 할수록 상대에 대한 미움은 깊어지고 안가품하고 싶은 그 복수심만 가득 차오릅니다. 그런 미움이 가득 찬 마음으로는 다음 생이 온다고 해도 잘 살아낼리 만무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서는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부모 원망, 배우자 원망, 자식 원망, 친구 원망에서 그만 헤어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생각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들. 두 번째, 자책하지 마라. 냉철한 반성과 처절한 후회는 필요하지만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자책을 반복하면 자학이 되고, 자학이 길어지면 자기 혐오와 자포자기로 빠져들게 됩니다. 아이고, 그래. 나란 놈이 무슨 성공이고 행복이냐. 에이그. 자신을 한 번 더 믿어주고, 그런 자신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번만큼은 자신에 대한 믿음을 거두지 말고, 끝까지 밀어주는 겁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생각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세 번째, 상황을 인정하라. 상황을 인정한다는 것은 원인과 자신의 실책도 함께 인정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에 변명만 늘어놓는다면, 또 언제고 한 번은 똑같은 실수를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재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은 녹록치 않고, 모두가 제 코가 석자여서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각자 도생하느라 견눈질할 겨를도 없습니다. 이런 빡빡한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신발끈 졸라매고, 두 눈 질끈 감고, 두 주먹 붉은 쥐고, 다시 힘차게 나가는 겁니다. 오로지 내 힘으로 해보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이죠. 여러분, 파이팅! 이번 생은 망했다 생각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들. 네 번째, 궁상 떨지 마라. 누군가에게 잘 지내냐는 안부를 물으면, 야, 나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앓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까지 힘들고 기운 빠지게 하는 말입니다. 인사 치레로 물은 건데, 괜히 물었다 싶죠. 가까운 사람에게 힘들다는 얘기도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생각해보시면, 이런 말 하는 사람치고, 언제 괜찮다, 좋다 한 적이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그냥 궁상 떠는 게 버릇일 뿐인 거예요. 정말로 정말로 죽겠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죽겠다, 힘들다는 말을 입 밖에 꺼내는 순간, 자신의 마음부터 정말로 힘들고 죽겠다는 기운이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궁상 떠는 말 대신, 아직까지 해볼만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해낼 거라는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운을 불러오는 주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긍정적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공과 행복, 행운을 부르는 바로 그 요술 같은 주문입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생각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들. 다섯 번째, 조급해하지 마라. 조급하면 쉽게 지치고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 이유가 조급한 마음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돌아섰던 그때의 지점이 어쩌면 성공의 문턱 바로 앞이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게 코앞에서 돌아선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모두 마음이 조급한 사람들이었죠. 이번만은 절대 조급해하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기로 약속하시자고요. 그래, 끝까지 해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디... 양당간의 끝을 보자는 마음으로 버티고 또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고 마음 급한 사람이 지는 겁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생각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들. 마지막, 여섯 번째, 성공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라. 계획이든 목표든 구체적으로 그리지 않으면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흐지부지 되게 마련입니다. 어제 안 한 거 오늘 하면 되겠다 생각하는 거고 오늘 안 하는 거 내일 하면 되겠다 생각나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 작심삼의를 반복하는 자신의 의지 박약을 탓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신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남들과 달리 아주 특별하게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바로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고 성공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뇌는 미래의 일을 마치 남의 일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계획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잘게 쪼개야 합니다. 그리고 쉽게 지치지 않도록 성공한 이후의 모습도 생생하게 그려 넣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 뇌가 자신의 일로 받아들입니다. 죽을 결심으로 살다는 말이 있습니다. 죽기까지 생각했다면 그 마음으로 못할 게 뭐 있으며 뭔들 더 이상 두려울 게 있냐는 말이겠습니다. 저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생은 그냥 없는 셈 치자 생각하셨다면 밑져야 본전이니까 까짓 거 해볼 만큼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제가 나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제가 오늘 드린 말씀들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포기하고 보내기에는 앞으로 남은 세월이 너무도 깁니다. 아직 젊다는 말씀이에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바닥을 힘차게 차고 올라 다시 없을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대기 만성형이 분명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